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웰컴 투 왓따 왓따는 SNS의 전문가가 되는 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SNS란 다양하게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활동을 넓히는 마케팅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블로그나 유튜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SNS 전문가 이렇게 치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무료 수강을 합니다 신의 도전기 여섯번째 이야기 무료 수강 딱 맞습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6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지식교육협회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능력진흥원, 지급능력검정협회, 산업인력진흥원 등등 한 네 곳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식교육협회에서는 지금처럼 서울시 남북교육원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한 5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료 수강이고 나중에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급능력진흥원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수강이며 6주 과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면 나중에 자격증 발급을 해 드립니다 여기에도 다양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육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한국인재능력개발원의 교육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을 하며 소중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인력진흥원의 과정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시간의 과정이고 수강은 온라인이고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소중의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합격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자신의 온라인 자신의 마케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sns 전문가가정 저는 한국산업인력진흥원의 과정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6주간의 과정과 소중의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